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오늘은 요즘 바이러스니 어쩌니 이러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저도 백신도 맞고 다 했습니다만 아무리 백신을 맞아도 자기 개인 위생은 스스로 해야 되죠. 저희들이 미생물, 발효 미생물 유원플러스균 발효를 하려고 하면 균이 있어야 되죠. 이런 걸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다 보니까 또 제 집사람은 관련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옆에서 한 10년 정도 넘게 미생물에 대해서 주워뒀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똑똑해졌습니다. 그래서 스상캐 3년이 풍을 누른다는데 똑똑한 부인 옆에서 한 10년 정도 미생물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제가 좀 똑똑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바깥에서 내 몸으로 들어오는 바이러스들 이런 것들을 막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해마다 겨울 되고 그러면 무슨 독감 바이러스 어쩌고 하는데 그런 바이러스 숫자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인간들이 우리 인류가 그걸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앞으로도 무수한 바이러스들이 나타날 거예요. 아마 이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 이런 일들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이 지구상에는 있습니다. 인간들하고 같이 우리들하고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인간한테 해를 끼치는 바이러스는 실제 그 숫자가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들 독거미 알죠. 거미 중에서 독이 있는 거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구상에서 거미 종류는 5만 종이 조금 넘는데요. 5만 2천 몇백 종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면 5만 종이 넘는 거미 중에서 독을 사람한테 해를 낄 수 있는 독거미는 9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5만 종 거미 중에서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것은 9종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있을 거고 그걸 앞으로 인류가 계속 찾아낼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인간한테 해를 끼치는 바이러스는 실제 얼마 안 됩니다. 요즘 저 바이러스가 사람을 좀 많이 괴롭히죠. 그런데 이제 한 번 이게 뭐 이렇게 괴롭히고 오르면 너무 많은 피해를 주니까 저희들이 이제 조금 그한 거죠. 이랬든 저랬든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리 바이러스가 나쁘다 뭐 어쩌다 하더라도 그게 해롭다 그러더라도 내 몸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딱 통과하는 구멍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코하고 입이죠. 코하고 입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군데만 위생을 조금 평소보다 좀 더 신경을 쓴다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막아낼 수가 있죠. 특히 이제 뭐 손을 씻거라고 그러는데 이 손도 우리가 음식을 집어먹는다든지 뭘 집어먹는다든지 하면 이제 그게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해야지 입으로 덜 들어가게 되고 나쁜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손도 결국 입으로 들어가는 거, 코로 들어가는 거, 그걸 막기 위한 2차적인 그런 방어죠. 그래서 손 씻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입을 씻고야 됩니다. 입을 씻고, 코를 씻고야 돼요. 그래서 코를 어떻게 씻고 입을 어떻게 씻는가,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이제 뭐 제가 벌써부터 이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제 저희들 회사의 VIP 고객들,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VIP 고객이라는 건 유원플러스균을 사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이제 이거는 이제 우유에 넣으면 우유에 넣으면 그 다음날 요구르트가 되어버려요. 콩에 넣으면 그 다음날 청국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뭐 김치라든지 짜가치 이런 데 이걸 넣어버리면 이제 김치나 짜가치가 억수로 맛있어지버리죠. 그리고 짜가치 같은 건 1년 내내 아삭아삭합니다. 그 아삭아삭한 맛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러죠. 김장할 때, 김장 다 하셨으면 이제 요구를 조금 넣어놓으면 김치맛이, 여러분들 테레비에 넣을 때 김치 냉장고 뭐 이런 거 선전할 때 그 아삭아삭한 김치맛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1년 내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을 이제 저는 VIP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 VIP분들한테 이제 앞으로 이걸 하나씩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제가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이제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이 생수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이 생수를 이제 발효 실험해봐라고 막 하니깐 엄청나게 줬어요. 뭐 한 500개도 더 생수를 줬습니다. 그래 발효한다고 이제 이 물을 다 쓰고 이제 빈통이 한 500개가 남았어요. 아 이거 버리려니까 너무 아깝고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걸 넣었습니다. 이제 이게 500ml이던데 넣어가지고 이제 그래도 그냥 드리려니까 못해가지고 이름 하나 붙였어요. 근데 그게 뭔 거 아니 염, 이제 염은 소금을 이야기하죠. 염, 그 다음에 초, 초, 그 다음에 정류수. 이제 염하고 초는 식초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소금하고 식초하고 섞어가지고 정류했다. 그러니까 소금, 소금, 그 다음에 식초, 그리고 물을 이제 물론 한 10배 정도 넣죠. 안 그러면 막 이거 식초 냄새가 막 너무 가기 때문에 물을 10배 정도 넣으면 많이 희석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소금도 한가득 넣고 물도, 식초도 넣고 그리고 물도 많이 넣어가지고 이걸 희석을 해야 이제 소금물, 식초, 소금물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거를 정류했다. 정류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맑게, 아주 투명하고 맑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해요. 식초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마셔도 돼요. 그래서 연한데 이걸 가지고 저는 이제 제 입청소, 코 청소를 합니다. 이제 하는 방법은 이제 저는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잔을 많이 쓰는데 이제 여러분 이런 게 없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플라스틱 통입니다. 이제 이런 거는 뭐 다이소 같은 데 가면 계량컵 할 때 팝니다. 이것 좀 작아도 되고 좀 더 커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붓는 거예요.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요. 이제 많이 붓는 게 아니고 한 조금만 이 정도 붓습니다. 붓고 치솔이 없는데 이게 이제 치솔이라 치고 이걸 이렇게 딱 해요. 해가지고 입안을 이렇게 양치를 합니다. 세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이제 살짝 다른 데 씻어버리고 다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그러니까 한 번 양치 헹글리에다 붓고 하면 이렇게 뿌여지죠. 그래서 이제 한 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거 옆에다가 다른 데 씻고 이제 다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것도 씻고 바로 넣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씻고 안쪽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양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끝나고 나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코에 뭐 저는 코가 커서 요 손가락으로 해야 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코가 혹시 이제 작으면 콧구멍이 작으면 요거 요거 가지고 하십시오. 이걸 하면 코 찌릅니다. 그래서 요걸로 해가지고 요 안에다가 살 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뭐 남은 거는 입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팍 이렇게 뱉어내버리면 되죠. 그리고 요게 이제 식초하고 소금기가 있다 보니까 입이 조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 맑은 물로 팍 이렇게 한 번만 뱉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치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양치하고 똑같은데 이제 그 염 소금 그 다음에 식초 그걸 정류한 그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러면 소금하고 식초하고 섞어가지고 쓰면 안 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될 건 없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금만 옛날에 우리 양치할 때 이제 굵은 소금 그거 가지고 칫솔에 팍 묻혀가지고 막 이렇게 양치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치과 의사들이 막 완전히 기급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칫솔에다가 소금 굵은 소금 묻혀서 양치하게 되면 이빨을 갈아버리죠. 그래서 이빨을 갈아가지고 오히려 이빨이 더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굵은 소금 이제 소금이 이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다 보면 잇몸 같은 데 상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금 가지고 바로 하는 거는 좀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녹여야 되죠. 소금을 녹이려고 하니까 한참 걸립니다. 녹여가지고 이렇게 하려니까 그게 좀 번거롭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들은 아예 물에다가 소금을 녹여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개 하나 특징이고 두 번째 식초를 사용하는데 식초가 너무 많아버리면 아무래도 뭐 식초 가지고 하다 보면 좀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잖아요. 식초 맛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 거는 뭐 몸에 좋다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몸에 좋은 거는 개똥도 먹는 게 사람인데 이제 먹는 거는 참고 먹으면 되는데 양치하는 거는 뭐 냄새부터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고구만 가지고 식초에다가 소금 타가 하면 또 그것도 또 해보니까 별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예 그 소금하고 그 다음에 식초하고 그 다음 물을 한 10배 정도 부어요. 이제 푸가지고 이러면 이제 이렇게 뭐 어지간히 우리가 나쁜 소금이라 그래도 이제 물로 이렇게 이제 놓고 그러면 그쪽에 불순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분리가 됩니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밑에 보면 우리가 그 천일염 옛날에 그 굵은 소금이 있잖아요. 그걸 물에 녹아보면 밑에 막 찌끄레이가 이렇게 조금씩 생깁니다. 그거는 이제 불순물들이에요. 바다에 이제 천일염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바로 이제 이렇게 소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순물들을 이제 물로 이렇게 녹아버리니까 또 거기다 식초까지 넣고 해가지고 녹아버리니까 이제 불순물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걸 또 분리하기가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예 정료를 시켜버려왔습니다. 그거를 정료를 시켜버리니까 이때 불순물들이 위로 못 따라오죠. 정료는 수증기이기 때문에 지금 무엇으로 수증기를 따라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주 맑은 그런 염수를 만들었죠. 그래서 소금하고 식초는 실제로 얼마 안 들어갑니다. 이제 물을 10배 정도 넣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원가는 많이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정료를 한 물이다. 그러면 이제 아주 연해요. 이게 거의 음료 수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마셔도 될 정도로 이제 음료인데 물론 이제 마시려고 그러면 소금 질이 좋아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 소금들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양치 이걸 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일단 입안이 깔끔합니다. 이거 하고 한번 맑은 물로 한번 여러분이 가글을 했잖아요. 그러면 입안이 되게 깔끔해요. 이야 이거 막 뽀송뽀송하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런 거 아닌 식초가 초산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입안에 누른 거 한 3일 정도 양치를 안 해보십시오. 그러면 입안에 누른 게 끼거든요. 그러면 뭐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누른 게 나와요. 그런데 그걸 그게 오래 돼버리면 그게 치석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치과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누른 거 그게 뭔가 하니 여러분들이 이제 남자들 군대 가면 화장실에 이렇게 딱 소변놓으면 앞에 누른 거 끼잖아요. 그 누른 거 하고 사람 몸에서 놓은 소변을 계속 놓으면 누른 거 하고 이빨에 있는 이 누른 거 하고 같은 겁니다. 같은 성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자들 군대에서 누른 거 그거 한 걸 청소할 때 빗자루 가지고 아무리 해도 저는 화장실 청소 옛날에 반장이었습니다. 군대에서 화장실 청소 반장 그걸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염산 있잖아요. 염산. 염산을 거기다 쫌 쫙 뿌려요. 뿌리고 난 뒤에 이렇게 딱 닦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보승보승해집니다. 그러면 식초가 뭐죠? 초산이죠. 식초도 산입니다. 염산도 산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염산을 먹을 수는 없는 거니까 식초를 여기에 조금 넣고 거기다 물을 한 10배 정도 넣어가지고 그걸 정류를 해버리면 그래도 거기서 식초 맛이 좋겠나 합니다. 제가 이걸 바로 원샵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안 한 게 여기에 다른 게 있었습니다. 저희들 뭡니까? 못 같은 거. 못 났던 통이다 보니까 제가 딱 마시려다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제가 사용하는 컵은 이거고 양치할 때 저는 소주 잘 안 하고 이거는 보여드리려고 갔다가 못 넣은 거라가지고 제가 못 마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 식초 식초 이제 이만큼에다가 물을 이따만큼 넣어가지고 그걸 이제 정류를 하니까 이제 식초 맛이 식초가 이제 한 10분의 1 정도로 희석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양치를 이제 부드러운 칫솔을 가지고 양치를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누런 거 이런 게 뽀송뽀송하게 닦입니다. 화장실에 염산 뿌리 가지고 청소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로 닦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금 소금 그거는 이제 그걸 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염은 이제 이 안에 나쁜 입안에 보면 베레베 미생물이 다 있습니다. 이 안에 뭐 저기 뭐 저기 뭐 충치도 사실은 균이잖아요. 이제 이런 균들이 염이 들어가게 되면 지가 편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소금물에 뭐 담가 놓으면 삼토합이 해가지고 이 몸집이 작은 이제 그런 미생물들은 몸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염하고 식초 그걸 해가지고 물 많이 넣고 정류해서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양치를 하면 뽀송뽀송하고 깨끗하다. 그 다음에 코 이런 데도 하게 되면 이 안에 이제 뭐 나쁜 바이러스나 이런 게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딱 이렇게 청소 훅 하고 청소해버리고 나면 여기 있는 게 거의 다 깨끗하게 이렇게 그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매일 해요.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두 번 정도는 해주면 돼요. 아침 저녁에 집에 가면 제일 먼저 손핀으로 깨끗하게 씻고 이걸 제가 합니다. 하고 나니까 뭐 평소에는 제가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을 하면 편도 이런 데 목 같은 게 많이 무리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또 이겁니다. 하니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만드시면 돼요. 얼마든지 그래서 제가 만드는 방법은 이 시간 끝나고 다음 동영상 가지고 또 이게 1부, 2부로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만드는 방법을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듣고 한번 해봐야지 몸에 딱 익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그 기구는 어떤 걸 써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까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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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